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수도회에 정식으로 통보하겠습니다. 박력이 팀의 명령 불복종과 하극성에 대해 이와 같은 처분을 명한다. 오늘부터 무기한 대기발령이야? 각오하고 있겠습니다. 우리 나갈 땐 나가더라도 각오 한 번 세워보자. 응? 라이징문 담당 회계법인 알아봤어요? 그러니까 라이징문 오리지널 회계 파일? 저한테 없습니다. 아니 그걸 도박자 담보로 뺏겨. 미궁! 우리 팀이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겼네. 내 하이버가 왜 이래! 영훈이 없어서 송삭가 불렸어! 널 용서 안겠다.